잠깐만 so sexy so sexy so sexy 위밀하게 위대하게 따라가게 좀 더 이리로 이 밤은 내가 져줄게 그럼 이 날 가져봐 머리부터 날 때까지 나는 나도 나팔을 불러라 나팔을 불러라 나팔을 불러라 나팔을 불러라 나팔을 불러라 끝! 감사해요 아기오빠 감사합니다 장미오빠 노른자님 감사해요 노른자 누구야? 하트아이 노른자님 저 팔로우했나요? 하트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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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른자님 저 팔로우 안해줘요? 하트아이 어디갔냐 왜 방송 안 떴냐 나 방송 안 껐 안 안 껐는데 너 왜 어디갔냐 니야말로 어디갔냐 잠깐만 장미오빠 나 이 옷이나 아까 그 옷이나 뭐 어디 뭐 옷은 옷이나 이 옷이나 아까 그 옷이나 담당님 아이디가 왜 이렇게 많아요? 잠깐만 담당님 땡큐팬 이것도 팔로우할게요 담당님 됐다맞네요 빨리 이게 아이디가 됐다맞네요 나 이걸로 할래 제맵요 아 그쵸 니마음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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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힘들어 담당님 땡큐팬 아 땡큐팬 아 팬가입 감사합니다 어디갔다왔냐 너는 하트 어디갔다왔냐 하트 또 뭐할까 뭐할까 내가 말이지 내가 말이지 PC님 안녕하시오 무슨 춤을 춰줘야 잘 췄다고 이번에는 리액션 해볼까 리액션 리액션